근데 그거를 피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은 아예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도 저품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네이버가 13월 걸렸어요. 너무 모식이야. 일관이 문제는 저품질 걸려도 좀 더 재미있게 해 볼게요. 여기 또 손질거리기 여유도 가득한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여유도 가득한 상태가 좀 더 재미있게 해 볼게요. 그래서 다른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.